블랙핑크 블랙핑크 NCT 127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블랙핑크는요 벌그룹 사상 최단기간인 데뷔 2주 만에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차지 괴물신인이란 타이틀을 얻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NCT 127 신인답지 않은 카리스마와 무대장악력으로 팬심을 사로잡는 대형 신인입니다 자, 우리 두 그룹 본인 팀 트로피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사이좋게 하나하나씩 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블랙핑크 먼저 수상소감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저희 데뷔한지 3개월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큰 의미있는 사항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6년동안 너무 같이 고생해준 멤버들도 감사하고 저희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양현석 회장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곡 써주시는 테디오빠도 감사드리고 항상 고생해주시는 헤어 실장님 메이크업 실장님 스타일 팀 너무 감사드리고요 ANR 팀 감사드리고 매니지먼 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블랙핑크 되겠습니다 그리고 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블랙핑크의 수상소감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